안녕하십니까. 아재TV C 언어 두번째 방송입니다. 첫번째 방송에서는 왜 C 언어를 배우는가? 왜 C 언어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구요. 오늘은 그 두번째 방송으로 실제 C 언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전 영상의 하나가 지금 떠있는 이 데브 실브굴 요거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타 다른 네이버나 구글에서 C 컴파일러 혹은 데브 실브굴 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 다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일단 띄워놓고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화면이 너무 회워로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잖아요. 지난번 영상에도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다 되어있어요. 근데 막판에 제 영상이 조금 이상할겁니다. 뭐 잦은 실수는 제 그냥 그럴리하고 넘어가 주시구요. 뭐 이해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럼 프로젝트를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어너를 배울거죠.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시어너를 배울거니까 요렇게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T 모양이죠. 요거를 클릭하고 시어너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프로젝트명이 지금 제거랑 여러분거랑 틀릴 수 있어요. 저는 한번 만들었던게 있어서 2번이 되어있고 뭐 여러분은 1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프로젝트명이 뭐가 됐든 사실 이름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시어너내용을 배울거니까요. 일단 확인 저장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시어너수업이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할거구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폴더든지 아니면 그 어떤곳에 저장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저장되는지 기억해주신게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하는 주말에 잠깐 보시게 될거니까 기억해주신게 좋아요. 일단 저장 그러면 이렇게 나올겁니다. 저는 이걸 일단 키울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어너를 공부할 준비가 끝났어요. 한글을 배우든 한글을 배우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게임을 배우든 뭘 하든 일단 처음 뭐 세팅이 되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세팅이 끝난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강의는 처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할지를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첫 시간에는 그냥 여기를 사용할게요. 저기 노트패드를 쓰긴 하는데 안보이니까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했었죠. 왜 시어너인가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울건데요.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어너의 기본으로 배울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검색 프로그램 만들기를 할거에요. 검색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실 텐데 구글이나 네이버에요. 네이버 구글 같은 우리가 검색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그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기본 메커니즘 그런 순서 그런걸 배울거에요. 즉 여러분도 간단한 검색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럼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검색 프로그램을 아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검색창에 그냥 아무거나 넣고서는 엔터치지 뭘 어떻게 검색을 해 라고 하실 텐데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검색하실 때 그냥 뭐 아무거나 치시잖아요. 뭐 일단 이게 뭐 검색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다가 그냥 뭐 뭐 대한민국 치고 엔터 뭐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키로도 입력하고 그거에 검색결과를 쫙 보여주시죠. 여기에 C영어의 기본이 다 녹아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입력을 하셨고 입력 그리고 결과가 출력 될 겁니다. 근데 입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키워드가 일치하는 결과를 출력 해주죠. 자 입력과 출력 그리고 키워드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하죠. 내가 대한민국을 넣었는데 일본 미국 그런 관련된 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연관 검색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겠죠. 이걸 조건문의라고 봅니다. 조건문의라고 물으면 왠지 좀 감이 안와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듯이 어떤 키워드랑 일치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조건문입니다. 이거는 조건문 넘어가서 배울 때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구나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반복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키워드에 일치하는 키워드와 비슷한 조건들을 검사를 해서 결과를 출력을 했죠.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또 입력을 하고 조건 키워드가 일치하는지를 검사를 하고 결과를 출력하죠. 네이버에서 한 번은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해서 그 검색 기능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내가 다른 페이지로 아예 넘어가 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몰라도 검색은 계속 하실 수 있죠. 이럿들을 요 지워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을 하시죠. 입력 다시 한 번 입력 조건 출력 을 반복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시어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시어너의 핵심입니다. 입력 출력 조건 방법 요게 시어너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에요. 요 네 가지만 인식하고 계시면 이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으신지 소스를 보시면 다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바 든 c뿔뿔이든 c샵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요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간단한 검색 프로그램 비슷한 걸 만들어서 빠르게 한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랑 같이 진도를 나가시다 보면 이 처음 배우고 나면 아 뭔가 더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좀 더 막 좋은 거 더 잘되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방법을 더 디테일하게 다룰는 한번 더 갈 거고요. 그렇게 되시면 요거까지만 배우고 나시면 일단 기본은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책이든 다른 뭐 굉장히 지루하게 뭐 입력해서 막 하루제일 한시간 내내 설명하고 출력해서 한시간 내내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출력부터 배워야 돼요. 항상 왜냐 왜 입력하고 조건하고 출력 나오고 반복이 했는데 왜 출력부터 배우냐 입력만 배우면 입력만 배우면 뭐 결과가 출력이 없으면 내가 뭘 입력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출력을 간단히 배우고 입력을 배우고 그 뒤부터 입력출력 입력출력을 계속 써놓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 이 음 4년전 의미를 풀지는 못하게 되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설명을 써 놓은 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을 별로 벗네요. 출력함수는 프린트 아시죠?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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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리고 가로를 치고 큰 W를 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무거나 원하는 걸 쓰세요. 그리고 꼭 요거 세미코론을 쳐주세요. 세미코론을 앉히면 에러가 됩니다. 해볼까요? 실행에 가시면 컴파일과 실행과 컴파일으로 실행이 있어요. 저희는 컴파일이랑 실행을 따로따로 나눠서 할 겁니다. 컴파일으로 실행을 바로 누르셔서 상관이 없는데 일단 설명하기는 컴파일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시행을 누르는게 편하죠. 컴파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이라 저장을 하라고 나와요.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아까 프로젝트를 한걸 저장했는데 왜 또 저장을 하느냐 하시는데 원래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파일들이 있어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 하나의 큰 게임이든 뭐든 그런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거는 지금 알 필요는 없으시고 저장으로는 합니다. 이런 에러가 나죠. 공천 메인에서 에러가 났다. 보시면 이게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로는 리턴 전에 세븐코론이 빠졌대요. 그죠. 빠졌대죠. 넣어줘야돼요. 다시 컴파일 어 에러가 없죠. 실행 이게 나왔네요. 저희가 넣었던 아무거나 원하는걸 쓰세요. 출력이 됐죠. 출력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웠지만 일단 다 배웠어요. 오케이. 출력 오케이. 나 이제 시원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엔서. 한 줄만 더 써볼게요. 프린트 F 나 이제 나 이제 시원으로 출력할 수 있어. 세븐코론 잊지 마시고 다시 컴파일 지행 지행 어 이게 뭐야 우리는 지금 두 줄로 썼는데 한 줄로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컴퓨터는 엔터키 백스페스키스키 쉬프트키 뭐 알트키 뭐 esc키 이런 저희가 쓰는 펑션키죠. 숫자나 뭐 abcd 뭐 기업유형 디저히율 이런 문자 말고 그 이외에 많은 키가 있잖아요. 키모드의 오지는 걔네는 다르게 인증을 합니다. 지금 엔터가 필요하죠. 여기에 엔터가 필요합니다. 글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얘도 아까 말했듯이 숫자나 문자 중에 하나니까 안 됩니다. 엔터가 필요합니다. 엔터가 필요합니다. 엔터는 역슬러시 n 알고 n 입니다. 역슬러시는 엔터 위에 팩스피스 사이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출력을 해보죠. 컴파일 실행 됐다. 됐죠. 두 줄이 됐습니다. 하나 더 아까 세비코노를 꽁치라고 했죠. 세비코노를 지워줄게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에러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이 라인에 에러가 있다고 나와요. 그죠. 얘가 지금 여기 에러가 오고 있어. 에러 없잖아요. 지금 무기의 에러는 무기의 세비코노를 빠지는데 에러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비코노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두 줄만 했지만 막 하다가 세비코노를 빠졌어. 근데 빠졌어. 에러가 났는데 여기가 에러가 났대. 그러면 여기만 계속 찾는 거야. 어디가 틀렸는지 없잖아. 에러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좀 디테일한 얘기라 나중에 드릴게요. 어쨌든 세비코노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출력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배울 거예요. 입력 입력은 어떤 홈수를 드냐 어떻게 드냐 스캔 앱 스캔 아시죠? 그럼 그거에 스캔 앱 이라 똑같이 큰 단구를 치고 여기에 퍼센트 d 그리고 콤마 그리고 이 뒤에 뭔가를 넣어야 돼요.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우리는 일단 숫자를 가지고 할 거예요. 융자나 그런 건 나중에 할 거고 숫자를 가지고 할 거예요. 변수라는 걸 선언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입력한 걸 출력해야 되나 입력한 걸 출력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입력을 컴퓨터가 내가 입력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 그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출력했을 때 바로 출력을 해줄 거잖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걸 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요. 물론 어찌 됐건 변수에 쓰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내가 입력을 했으면 그거를 어떤 저장을 해놨어야 그걸 바로 출력을 하죠. 컴퓨터가 알고 int i num i num 은 0 0 으로 할거에요. 저 int 가 뭐냐 int int 라는건데 이걸 영어 사진을 찾아보면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면 안되어 있나요? 아무튼 정수 1, 2, 3, 4회, 5, 6, 8, 5, 9, 9, 9, 10, 9, 10, 12, 12, 12, 12, 13, 13. 통수점이 아닌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nteger의 integer고요. int.inem 해서, 우리가 입력받는 것을 얘가 기억을 하시고 할게요. printf 입력받은יח도 출력해야죠. 입력했던거 출력 여기에도 D I NUM 이러면 이 부분에서 입력을 받을거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거를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할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것도 나중에 나중에 다룰께요 일단은 입력출력 조건반복 요걸로 집중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간단히 말하고 하면 이것도 D도 디지트 이거 디지트가 아마 10진도 숫자 숫자일거에요 10진도 숫자일거에요 그거의 D구요 일단 여기서 이쪽에 보는거일거에요 다 썼으니깐 해볼께요 컴파일 에러가 났구요 시행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펭귄 이게 뭐라고 하지 요 모양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한군데 들어가야되요 잘 못들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일단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렇게 됐고 출력이 됐고 지금 노후 부분에 있는거에요 요거 깜빡이 된게 입력해줘 입력해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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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엔터 아 작동이 중지적이었습니다 라면서 프로그램을 다 들어갔죠 왜그러냐 잘못 입력했으니까 이라기보다는 잘못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중요합니다 나중에 필드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짜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컴파일은 에러가 없대 실부터 했어 근데 뭔가 사용자가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막 에러나고 막 버그 생기고 막 이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어너를 배우고 배우고 나중에 그런 스틸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는거구요 요기가 아니면 요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둘중에는 들어가야되요 하지만 이거를 꼭 아 이거 막 프로그램 짜는데 야 스캔테이프에 들어갔었나 프린테이프에 들어갔었나 막 이렇게 고민해서 시험 못하시고 막 프로그램 못자지마세요 지금처럼 짜놓고 어? 틀렸네 알고만 있으면 돼요 스캔테이프에 들어가는지 프린테이프에 들어가는지 둘중에는 들어간다 만 알고 있으면 어? 했는데 프로그램이 안되네 그러면 다시 수령해서 짜면 됩니다 실제 실제 필리에서도 막 아무리 시청자에게 막 이 사람이 막 엄청난 프로그램을 잘해 그래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에러 없이 소스를 다 짜고 실행 실행하셨을 때 버그 하나 없고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실수처럼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주둑들지 마시고 다시 하면 되는거에요 오케이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컴파일 이봐 에러가 없잖아요 아까도 없었고 실행 24일이죠 나오죠 빙고 테스트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요 실수를 해도 됩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오케이 자 입력과 출력 오늘 다 배웠네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배우고서는 해보고 싶은게 뭘까요 나라면 이 입력이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서 되게 해보고 싶고 이것도 이렇게 됐는데 입력하는 것도 좀 입력하세요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하고싶죠 그런게 하고싶을 겁니다 그거는 요 다 쓰면 되요 요 큰 따옴표 안에 문자를 아무거나 써도 되요 입력해봐 아무거나 아무거나 대신 투자만 여기도 아까 엔터가 필요했죠 엔터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컴파일 실행 자 아하 요것도 실수했네요 망했죠 지금 망했죠 안나오는거 보이시죠 시어노 스킬에프의 단점이죠 스킬에프의 단점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야 됩니다 이렇게 짜야 됩니다 별을 보이시죠 이렇게 첫줄 엔터 두번째줄 엔터 그리고 입력해봐에 바로 다음에 엔터 안하실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깜빡이죠 이게 단점이에요 스킬에프의 단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안에 이렇게 하는게 번거롭고 굳이 알 필요 없고 이런식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다 놓으면 항상 요 세트가 요 녀석들이 뭉쳐다닙니다 변수 변수를 선언하고 스킬에프 입력을 받기 전에 무엇을 입력하라고 하는 멘트를 출력하고 실제 입력을 받고 그거에 대한 출력값을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입력과 출력을 다 배우신 겁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실수했던 점 그런거 다 여러분도 겪으시면서 놀라지 마시고 그냥 프로그래머는 이런 실수와 에러가 어느정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한번 했다가 아까처럼 아 에러 났어 어 뭐 컴파일 안돼 막 이랬다고 해서 아 시원 어려워 못하겠어 이러시지 마세요 다 지금 필리에서 계시는 정말 대선배님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지금도 자신이 코드를 짜놓고 아 이거 빨리 먹네 아 이거 안되네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반적인거니깐 뭐 안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입력과 출력 다 배웠죠 여기까지 해서 입력과 출력 마칠거고요 기타 뭐 위에 이런것들 이런것들 뭐 이런것들 나중에 지금 모셔도 됩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요거 다시한번 기억해주시고 그럼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